사운드 쭈! 거지같은 게임아 진짜! 죽고 어림없는 소리 살고 해야겠지? 업타임 피해! 해야겠지? 업타임 이건 나오면 거 아니냐고? 히힛 아휴 그건 좀 먹겠다 뭐야 두번 죽었어? 이거라 먹어라 되네? 이겨되네? 이건 안되네? 게임 개판이네? 끝 어? 안되네? 뭐였지? 어쩐까나 우리 마스터에이븐 촤아악 해야겠지? 아 아닌가 이건? 어 어 어 아니야 거짓같은끼 해야겠지 어 타임 내 크로야 이 거짓같은 게이머 콤보 콤보 오 콤보 콤보 초대박인데? 콤보 오 오 아 그치? 어 타임 착하네 옥타임! 피해! 피해! 해야겠지? 된다! 해야겠지? 업타임! 컴보 작살인데? 해야겠지? 업타임! 아 랜선이 문제였던거구나 팀까지 렉걸리는게 사라졌어 오마에와 무우신데이루 사탈이다로야 아 랜선이 문제였던거구나 far 고 고! goal 그냥 질러 나뭇가 된다 된다! 된다! 안심이 된다! 컴보! 당당한데! 예! 다녀오십쇼! 잡았다! 작살인데! 해야겠지? 업타임! 준다 힙쇼! 해야겠지? 업타임! 아직 한 번이 남았다! 됐어! 피해! 그렇지! 좋아! 한 번 달려보자고! 피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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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숨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채꽃 빡 빌가이구마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하게 문단을 위해서 모두 빡